오늘 시딕 판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우리들이 공연을 하러 갈 때 공연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또 SNS들을 통해서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찍진 않았어요 한 500장 정도 찍었는데 많이 안 찍었지 다 팔리면 그 돈으로 또 앨범을 싱글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찍을 거예요, 시디는 다 팔리면 21일날 9월 21일에 이 곡이 음원이 나옵니다 아마 12시 땡 화면일 거예요 각종 음원 사이트 외인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뿅 하고 뿅 하고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광클링 막 해주세요 네 밤, 밤, 밤 들려드릴게요 광클링 도움말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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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